오늘 준비한 건 여러분들 가마솥에서 직접 핫도그를 만들건데요. 한식과 양식에 좋아져 가마솥 뉴욕 핫도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거는 삐끌삐끌 그리고 워터스 소스 칠리소스 케찹 준비했고 소세지 치즈도 준비했다. 이거는 핫소스하고 갈릭 딥빙 소스 혹시 몰라서 냉장고에 있길래 갖고 와봤어요. 그리고 안에 넣을 양배추하고 양파. 이거는 핫바터. 아 피자집에서 주는 거 안 버리고 모아놨어. 내가 아들살들하지. 말리 이리 와. 말리야. 어휴 좋아. 이리 와. 아휴 좋아. 이리 와. 앉아. 아휴 좋아 말리 표정 좀 봐. 하이 좋아 빨리. 아이 좋아. 빨리 묻는거 봐. 뭐 뭐야. 친구들 … tetτιaffles 이상한 사람들은 이제 나밖에 없을 거amat이 묻히지요. 비ieties 저번에 친구 이즈 fem 전자레인지에 한 30초 돌리셔도 돼요 자, 팔찌불 좀 이렇게 이런 거 괜찮지? 팔찌불 좀 내줘야 말리아, 웃어줘 아이자, 매력 어필해봐 아이자 아이자 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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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리 간식 아이자 요거는 저희가 수대로 얼린 기다려 기다려 제가 직접 오리 목뼈 사서 집도 말린 거예요 이렇게 애들 저희 네만에 있었고 말리아 손 손 멀죠?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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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먹어, 여기서 어디가 말리아 말리아 안 뺏어 먹을게, 이리와 애야 자, 상추 까시고 자, 베이컨을 섞어주세요 뒤집어 자 요거는 양배추 오, 맛있을 거 같아 진짜 맛있는 냄새난다 허어 양파 올리고 피클 자, 피클은 기호에 따라서 이거 피클 여러분들 다 젖은 거 이렇게 탈거든요? 짜자잔 마요네즈 마요네즈 뿌릴까봐 마요네즈 뿌릴까봐 짜잔 먹어봅시다 일단 마요네즈 뿌려진 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건 팔아야 돼 진짜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 맛있어, 나 말이야 음 음 내가 먹어본 확보기 제일 맛있어, 진짜 진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봐 은누가 저희는 diver겨 있었습니다 저희는 맨 già